이게 눈깔이 뼈나 아저씨, 지금 나 쳤어? 뭐라고? 야, 먼저 들이댄 게 누군데 그래 여기 알바생도 다 봤는데 당장 경찰 부를까? 따봐 이게 어디서 떨어진 미친년이야 넌 어디서 떨어진 미친놈인데 에? 아유 남자가 참는다 야, 남자야 아, 붙자, 어디 가? 경찰 불러요? 어떡해 잘생긴 알바생 봐서 좀 참아봐? 진성 오빠 개진상 술 사주세요 용란이 술 마시고 싶어 야 야 웬일이야 선인장 말라죽을까봐 물 들어왔지 내가 한 줌은 누가 주냐? 먹어 됐어 너 나 먹고 가 아, 진짜 아, 네 일하는데 안 찾아오면 볼 수나 있고 나 아무도 안 오는 게 좋은데 난 아무도 안 오는 게 좋은데 내가 그 꿀 같은 휴식을 방해했다 마셔 넌 술만 있으면 되잖아 안주가 너여서 술 맛도 나는 거거든 핑계도 좋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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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이럴 아아 아아 이 감사합니다.